안녕하세요 석송입니다. 파워 디렉터에서 아주 멋진 무대 크로마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화려한 크로마키 무대를 제작해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터치해서 16대 9로 가져옵니다. 제목은 여기에 써도 되고 만 써도 되고 그래요. 여기서 이렇게 선택하고서 16대 9로 선택했습니다. 먼저 바탕 화면에 여기 사진 있죠? 이건 동영상이고 이건 사진이죠. 이건 음악이잖아요. 사진에서 터치해서 사진의 화면에 이런 배우들이 모음에 제가 파란 바탕을 하나 있어요. 이걸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빠져나왔습니다. 이런 화면입니다. 이 바탕에 크로마키를 이렇게 청색이나 그린 컬러로 하죠. 저는 청색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에 멋진 무대를 꾸며보겠습니다. 꾸며서 이 크로마키로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자 여기 오브레이집 이리로 갑니다. 이리로 가서 그 다음에 이미지로 갑니다. 이미지에서 이미지를 터치해서 여기서 이 무대를 사진을 모아 놓은 곳이 있는데 무대 사진을 찾아 가겠습니다. 무대 사진이 어디 있냐 하면은 무대 사진을 제가 이걸 하나 가져가셨어요. 이걸 가져왔어요. 무대 사진은 구글에서도 구할 수 있고 혹은 구글에서 여기 없으면은 요와 같은 것을 다운받아 가지고 포토샵에서 가운데를 청색으로 만들든지 혹은 투명으로 만들어 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사용해서 가져옵니다. 이걸 길이를 맞춰 주고요. 이거를 이제 장식을 합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이 파워디렉터는 이렇게 하면 제일 앞에 가면 안 보이죠? 화면을 보세요. 제일 앞에 타임라인에서 그 편집선이 제일 앞에 가면 안 보이잖아요. 이것을 선택하면은 이쪽 왼쪽 연필 있죠? 이게 편집기입니다. 이 편집기에서 여기 무엇 때문에 그렸냐면 페이드 때문에 그려요. 페이드 터치해 보면은 페이드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페이드 인이나 페이드 아웃을 설정을 해 놨어요. 적용을 시켜 놨어요. 그리고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을 하니까 앞부분이나 뒷부분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해제시켜 보려고 확인을 눌러요. 그럼 제일 앞에 가도 이렇게 보여줘요. 지금 현재 화면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하고서 이 길이는 자기가 원하는 길이만큼 이렇게 늘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1분 같으면 1분까지 이렇게 늘려주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이것도 늘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늘려주면 돼요. 같이 위에 가고 똑같이 만들어 줘요. 이것은 대개 한 4분 정도, 4분이나 5분 정도 길이까지 맞춰주면은 거의 모든 음악이나 시 이런 데 다 적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 놓고 장식을 합니다. 장식은 여기 오브레이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터치해 볼게요. 터치해서 이거 들어가냐면 스티커 있죠. 스티커가 스티커라는 명칭이 붙어지면 실제로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스티커에 가서 여러 개 했지만은 이거 하나 가져오겠어요. 지금 가져왔어요. 이걸 이렇게 여기다 넣겠어요. 여기다 넣고 이것도 이제 길게 늘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길이만큼 1분, 2분 이렇게 자기가 똑같이. 이것도 역시 연필을 터치하면은 밑에 이것이 선택된 다음에 연필을 터치하면 여기도 페이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보세요.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을 적용시켜 놨어요. 이것도 해제 시킵니다. 처음부터 보이게. 그리고 이것을 조금 바깥을 약간 보이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적당한 장식을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럼 장식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서 이게 선택된 상태에서 선택된 상태에서 다시 또 연필을 터치합니다. 연필을 터치해서 여기 복제 라는 것이 복제. 복제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복제를 터치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아 제가 지금 뭘 잘못했어요. 복제가 지금 뒤로 가버렸죠. 삭제합니다. 이 파워디렉터는 단점이 이 복제를 하면 뒤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타임라인이 있죠. 이 부분을 터치한 다음에 복제를 하면 이로로 가져올 수 있어요. 이걸 터치한 다음에 이걸 일단 이거 터치해 놓고 한번 해 볼게요. 복제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터치하고서 이거 아 이 복제해도 또 뒤로 갈 거예요. 틀림없이. 복제해도 뒤로 가서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파워디렉터 이 점이 좀 까다로워요. 여기서 터치해 가지고 스티커에서 다시 이걸 가져오겠어요. 복제를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보세요. 이렇게 터치한 다음에 가져오면 이 밑에 이렇게 들어와요. 이것도 같이 이렇게 해 줘요. 일단 공간을 마련해 줘야 돼요. 이렇게 하고 이것을 터치해서 이렇게 화면에서 모니터에서 오른쪽으로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장식을 할 수 있겠죠. 하나 더 해 볼게요. 또 이 오브레이로 갑니다. 오브레이로 가서 스티커를 터치합니다. 스티커를 터치해서 다른 걸 한번 가져오겠어요. 제가 절개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더 많은 효과가 있죠. 이걸 터치하면 굉장히 많은 애니메이션이 한 천 개 정도 돼요.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제가 많이 쓰는게 이거죠. 이걸 터치해 보세요. 이 장식품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가 왔죠. 이게 밑으로 보세요. 여기가 왔어요. 이걸 갖다 놓으면 멋진 장식이 됩니다. 길게 해 볼게요. 이것도 끝으로 가는 게 안 보이죠. 이것도 터치해 가지고 여기서 터치한 다음에 자 보세요. 이걸 터치한 다음에 페이드를 없애줘야 돼요. 연필로 갑니다. 연필로 가서 페이드 있죠. 이게 페이드를 터치하면은 기본적으로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 역시 없애줍니다. 여기 단점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하고서 여기서 이건 이렇게 하나 왔죠. 이쪽에도 오른쪽에 하나 넣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건 복제를 하면은 뒤쪽에 와요. 그래서 밑에 아래쪽을 반드시 아래쪽을 터치한 다음에 이 부분을 터치하세요. 이 부분을 터치한 다음에 빈자리를 터치한 다음에 이 부분을 터치해 가지고 스티커 터치해서 다시 그걸 가져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하나 넣어 볼게요. 더 많은 효과를 터치한 다음에 이리로 가서 가만히 있어도 나타나요. 이게 나타나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나타나겠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여기서 터치합니다. 그럼 제일 아래쪽에 왔죠 보세요. 여기 제일 아래쪽에 왔죠. 그래서 이걸 이 파워디렉터는 앞으로 보내기 뒤로 보내기 이런 게 없어요. 파워디렉터는 그런 게 없고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것이 제일 위에 올라와요. 그걸 할 때는 위치를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적당히 갖다 놓은 거예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장식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출력을 합니다. 출력할 때 이 아이콘을 터치하는 거죠. 이 아이콘을 터치해서 이 아이콘을 터치해서 프로젝트 위쪽에 있는 프로젝트 저장을 하셔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비디오 제작했죠. 이걸 터치합니다. 비디오에서 이걸 터치하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서 갤런이나 sd 카드에 제작했죠.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해서 그 다음에는 여기 Full HD 1080p 있죠. 이걸 선택해야 됩니다. 이걸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작을 누르세요. 설정은 특별히 볼 필요가 없어요. 설정 터치해 보면은 저장 공간, 내부 저장 공간을 한다 라든가 이거 터치하면 이렇게 외부 저장 공간을 sd 카드에 저장할 수도 있어요. 외부 저장 공간에 하든지 외부 저장 공간에. 내부 저장 공간은 sd 카드죠. 내부 저장 공간에 그대로 합니다. 비트 전속률도 이거 표준으로 하시고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프레임 속도는 30으로 60으로 얘기하면은 너무 고화질이 돼서 유튜브에 올리면은 여러 가지 경고장이 떠요. 그래서 30으로 해 보는 게 좋아요. 그런 다음에 확인을 누르고 여기 제작 했죠. 제작을 터치합니다. 제작을 터치하면은 지금부터 만들어지는 거죠. 이걸 만든 다음에 키네마스터에서 적용해도 되고 여기에서 파워디렉터에서도 써먹을 수 있고 키네마스터에 가서 써먹을 수 있어요. 이런 장식하는 게 있죠. 이런 것은 키네마스터에 없는 거죠. 또 키네마스터에 있는 것도 있는 것이 파워디렉터에 없는 것도 있고 상호 보완적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런 크롬마키에는 음악을 넣지 않는 것이 좋아요. 재생하기 터치해 볼게요. 재생하기 하면 이렇게 화면을 보세요. 이런 무대가 나옵니다. 아주 멋진 무대인데 나중에 청색이 없애죠. 청색을 없애는 것이 크롬마키죠. 그래서 다시 뒤로 갑니다. 여기서 끝내고 키네마스터에 가보세요. 키네마스터에서 이렇게 프로젝트 특채가 16대 9로 하고요. 이렇게 오거든요. 여기에 제일 바탕에다가 다른 여러가지 뭐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여러가지 할 수 있지만은 뭐 하나 가져오겠어요. 예를 들면 뭐 색스폰 투명 이거 가져올게요. 색스폰 투명 이거. 여기 색스폰에서 뭐 이런 건 제가 그전에 한번 해본 적이 있는 아가씨를 한번 해볼게요. 아가씨 이렇게 짜고 갔어요. 아가씨를 터치해 가지고 다음에 이쪽에 크롭핑 있죠. 이걸 터치해 가지고 이걸 equal으로 누른 다음에 이걸 터치해서 화면에서 이렇게 크게 이렇게 딱 만들어 맞춰줍니다.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 크롬마키를 가져 볼게요. 레이어에 가서 미디어에 가서 파워 디렉터 터치하면 아까 만든 게 여기 있죠. 이걸 갖다가 터치해서 이거 있죠. 화면 분할 화면 분할 터치해서 전체 화면을 합니다. 그리고 화면 분할 다시 터치해서 크롬마키로 갑니다. 그리고 적용 옆에 있는 동그라미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보세요. 청색이 빠져 버렸죠. 다시 보세요. 크롬마키로 안 했어요. 화면 보세요. 청색이 보이죠. 이 적용이란 동그라미 이것을 적용을 터치하면은 청색이 빠집니다. 보세요. 화면 보세요. 청색이 빠지고 이 색스폰 분은 아가씨가 나타났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위에 있는 이것은 사람이 있는 이것은 보이는 부분입니다. 보이는 부분을 진하게 하려면 이렇게 하고. 다음 이건 화면이고 뒤에 배경, 청색이 있죠. 이걸 적당히 조절합니다. 대개 위 안에 50 50 갖다 놓으면 되게 정확하게 나와요.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플레이하면은 이렇게 화려한 무대가 되겠죠. 그리고 이 아가씨도 이렇게 밑으로 좀 내린다던가. 이 아가씨도 이렇게 좀 내릴 수가 있겠죠. 제가 볼게요. 내려가면 이렇게 내릴 수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조정을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하시고. 이렇게 파워 디렉터에서 크롬마키를 만들어서 키네마스트에서도 쓸 수 있고 파워 디렉터에서도 물론 쓸 수가 있죠. 이렇게. 여기에 이제 음악을 넣고 뭐 다른 여러가지 장식을 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키네마스터 파워 디렉터에서 크롬마키를 무대, 멋진 무대 크롬마키를 만들어서 음악 같은 거 이렇게 저작권 없는 음악을 트럼페셔나 섹스폰 부르는 걸 넣으면 아주 뭐 특별히 사진을,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지 않아도 얼마든지 음악 동영상이라던가 그런 것을 만들 수 있어요. 이상 키네마스터 파워 디렉터에서 크롬마키를 만들어서 키네마스터에 가져와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멘 아멘 아멘